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입니다. 오늘 급등주 조건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며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한 신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입니다.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이고요. 주식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이 검색기는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크기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못 쓰냐고 단정을 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 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 띵동 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심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 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띵동 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7월달 수익률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히 개판이었죠. 7월달 수익률 8월달 8월달 수익률 회전율을 보세요. 9월달 9월달 10월달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뿐만 아니라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이런 분들 초강추드리겠습니다. 초강추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금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그렇게 해서 12월 18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최근에는 거의 삼성전자 위주로만 반도체 위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게 좋은 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첫 번째 종목 금일 첫 번째 종목 지금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창 이 나왔습니다. 대창 대창 저희가 1500원부터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도 종목이 나왔고요. 어제도 대창 이 나왔네요. 오늘도 대창 이 또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대창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대창 1785원 대창 이 나왔고요. 오늘 대창 얼마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대창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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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4%에서 5%까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익 이었는데 오늘은 수익이 안 나왔어요. 대창 이 아쉽지만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고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수익 손절 난 것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종목은 SDN 입니다. SDN 이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또 이 종목이 떴어요. 하지만 오늘 SDN 도 크게 못갔습니다. 3.45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종목에 힘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또 수익 나은거는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이 NK 물산 입니다. NK 물산 NK 물산 1585 원에 떴고요. 이 종목도 물론 뒤에는 1650 원까지 갔어요. 원까지 갔는데 뒤에 간거에요. 뒤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1650 원까지 이거 아마 저희 회원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려준 기법 이라면 이거는 팔 수가 없었거든요. 1480 원까지 빠졌었네요. 빠졌지만 어쨌든 나머지 절반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장 끝나고 지금 1650 원까지 1650 원까지 올라갔고 시간 내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지금 1,585 원에 떴고 뒤에는 1650 원까지 이렇게 뜯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목이 안 나왔어요. 보시면 뒤로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뒤로는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세 종목이 세 종목이 되고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꼴락 세 개 나왔고 뒤에도 하나 뜯긴 떴는데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2시 넘어서 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오늘은 세 가지 세 가지 나왔고 SDN인가 NK물산은 그래도 수익권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대창은 오늘 아쉽지만 어제는 먹었는데 오늘은 손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따로 속이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인증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인증 매일매일 올립니다. 매일매일 수익조한님 오늘 대창으로 한종무 하셨네요. 오늘 이분 한종무 해서 대창 오늘 들어가서 손절 나니까 그냥 이분 하루 접었어요. 손절 난 것도 정확하게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분 그렇게 나오고요. 두번째 볼게요. 존버 영웅님 SDN은 먹었는데 대창 이분도 손절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하루정도 이런거는 그렇다 해야지 이때까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회원님도 불만이 없을거에요. 콜라 40대 주부 이분도 오늘은 손절 SDN 32만원 대창 마이너스 55만원 이분 이래 써놨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준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이준님 이분은 오늘 처음 올리시네 2주간의 연습하고 마이준님 오늘 이분은 SDN으로 수익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종목 하루에 먹으면 치아쁘라 했어요. 그냥 하나 먹고 그냥 수익 나면 그냥 치아쁘라 했거든요. 마크님 마크님도 SDN으로 수익 났고 또 저희보다 잘하는 지구무정님 보시면 SDN 수익 났고 100만원 가까이 대창은 또 그대로 잃었네요. 대창 잃었고 NK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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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는 잔량 들고 있으신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K물산 자 보시면 정확하게 합니다. 수익 난건 수익 났다 하고 손절 난건 손절 났다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 이거 한번 보세요. 빨갛게 수익수익수익수익수익수익수익 수익수익 난거 자 이거는요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가능합니다. 자 저희 100% 수익률 검색기 분양받으실 분은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요 3배로 오릅니다. 장난 아닙니다. 가격 정확하게 3배 오릅니다. 저희가 싸게 지금 가격에 넘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을 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넘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3배로 오른다는 점 이 점 꼭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건 검색기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나왔고 어제는 완전 대박 수익이 나왔고 거의 다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나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다 하신 분은 꼭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카톡방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마 이 종목이 뜰 거예요. 제가 예고할게요. 예고 이거 예고입니다. 예고 내일 이 종목 무조건 또 무조건 이라 말하면 안 되지 내일 아마 이 종목이 99.9% 뜨지 않을까 미리 예고했습니다. 아타바이오 내일 이 종목이 뜨지 않을까 예고 드렸습니다. 예고 예고입니다. 예고 방송 들으시는 분 예고했습니다. 예고 내일 아마 이 종목이 거의 99.9% 100% 라고 안 했어요. 아타바이오 가 뜨지 않을까 예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내년부터 3배 오릅니다. 반드시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분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